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일송이식 열송이식 엮어집니다. 오 거룩하신 모후 하느님은 총에 분배자시여 당신께 부르지는 모든 이에 어머니시여 저의 정성 돌아보시고 저의 원을 잊지마소서 저의 정성 받으시고 저의 감사도 받으소서 너그러우신 당신은 열심히 구하는 은혜 내려주셨나이다. 제 청함 들어주시리라 굳게 믿었기에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나이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여 산날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부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억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자애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이시지만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주던 요한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죄 있는 사람처럼 물속에 잠겨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수행해야 할 하느님 나라의 선포사명을 게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충실하게 살아갈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빛의 신비이단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이르신 대로 하인들이 행하자 곧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어 혼인잔치를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자해로 오신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며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신뢰와 회개로 당신께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그들의 병고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억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저는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 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이웃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자해로 신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시는 중에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은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겪을 순환과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와 영광에 앞서 예수님과 함께 순환을 겪게 될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오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저는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인내하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자해로 오신 어머니 마리아님 주님께서 성체 성사를 세우신 신비를 묵상하며 정성을 다해 이 기도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상에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라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며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을 성부께 봉헌하셨고 이 지극한 사랑을 성체 성사로 증명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억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저는 황금같이 빛나는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이 꽃다발을 성채께 흠승과 감사를 드리는 덕을 구하며 어머니 발 아래 겸손히 바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채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님 어머니 머리 위에 얹어드릴 꽃다발을 묶기 위해 이 신령 성채의 기도를 바칩니다. 오 어머니 장미송이로 엮어 만든 꽃다발을 저의 영적 선물로 드려오니 받아주소서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구해주심에 감사하오니 저의 감사를 같이 바쳐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이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신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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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